네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바로 사일러치즈 엔딩까지 한 번 가보죠 여자면 다야? 여자면 다냐고 네 여자면 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우와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게이드 마침내 드디어 류님 어서오세요 와 드디어 현실 세계다 여러분들 밝아 죽겠다 진짜 이게 좋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졌다 난 무기가 또 왜이네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전 왜 들어오자마자 피통이 왜 이러죠 야 근데 표현 잘했다 현실 세계랑 그 뭐냐 죽음의 세계 표현 잘했는데 죽음의 세계 너무 안보인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좀 너무 어둡다 징코님 잘자요 엔딩 보고가시지 저기요 저 좀 버리고 가지 마시죠 저 사람 버려 본 적이 없어요 안되겠어 인법 텔레포트 휴식 치하기 간다 날아가버려 나루토인줄 알았다 어 안달라고 오오 아니 가다 좀비 만날까 아니 근데 여기 좀비가 없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처음 시작하는데 아니야 우리 완전 첫 챕터 어 맞아 왜 왜 왜 순보를 쓰지 않는거야 빨리 가 아직 멀어지지 않아서 그러니 우리 되게 애매한 애매하게 가고 있어서 그래 왤리 빨리 하란 말이야 야 지금 평소에 잘못 쓰면서 뭐지 야 여기 다 막혀있냐 아니 내가 걸어가고 만다 힐 좀 해주실 분 이것이 파이널 웨이브인가 야 여기 아니다 아 아 이제 아주 맘이 풀리는구만 이쪽 아예 그쪽 편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예 좀비도 안 나오는데 그니까 이거 다 끝나서 그냥 이벤트인가 아니야 요쪽이야 아까 거기 맞아 그 터널 뭐야 마침내 도망갔어 뭐야 이게 끝이야? 네? 게임이 엔딩이 많아 맞아 UFO 엔딩부터 시작해서 맞네 맵이 사라졌네 여기 어디야 엔딩 바뀌었네 열렸다 열렸다 뭐뭐뭐뭐뭐 지금 한참 뒤에 열리네 이건 무슨 엔딩일까 그러게 또 이 차를 타고 가는건가 여기 차면 안될텐데 여기야 얘들아 애들아 여기 치루킷 애들아 여기 치루킷 먹어 필요없어 멋있어 또 차를 타는 엔딩이면 매우 실망할 것 같은데 또 차를 탄다면 내 바지에 똥을 싸겠어 야 여기도 치루킷 또 탱크 나올 것 같지 않냐 얘들아 왠지 나올 것 같애 근데 총알이 한발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노크하고 있냐? 어 괜찮아 나 58발 있어 다시 거기 집 가가도 총 가져와야지 탱크 나왔네 나왔다 자식 저건 내가 잡아주지 넘어오기도 전에 내가 죽여버리겠어 오 뭐야 펀나가 거절한다 잠깐만 나 총이 없는데 됐어 죽였어 뒤로 넘어더라 형님 어서와요 나 총알이 없어 아니 쓸데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이거 한번 웨이브 맞으면 되겠다 웨이브 빨리 처리하자 이거다 이거 방금 됐네요 애들 여기 온다 또 오네 또 오네 탱크 탱크 또 온다 탱크 또 온다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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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맞아 이거 안맞아 이거 안맞아 좋았어 가자 일로다 뭐야 또 나왔어 우리팀을 미끼로 던져서 출입구를 찾는다 탱크가 자기 뒤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달리고 있구만 탱크가 자기 뒤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달리고 있구만 얘들아 우리팀을 미끼로 던지고 얘들아 얘들아 내가 먼저 왔어 뭐야 얘들아 나는 얘 엔진 좀 별로네 나 뒤진다 진짜 빨리 퇴근 시켜달라고 빨리 아 미치겠네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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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이 보러왔어 얘들아 마우트 오른쪽으로 누르는거야 이 게임은 나는 항상 왼쪽으로 누를대 아니 무슨 탱크가 툭하면 나와 너 전문가였으면 절대 못겠다 인정합니다 오오 가 이 차야 괜찮아 아 야 탱크 갑자기 막 나오는데 이제 왠지 슬슬 거의 끝으로 다다른 것 같애 야 야 야 좀 지켜줘 애들 다 어디갔어 또 뭉쳐있자면서 도망가는거고 또 아 왜 자꾸 어디가냐고 빨리 뭉쳐 우리 요쪽에 있어 이거 나한테 시험인가요 얘 의리가 엄청나구나 너희들 와 진짜 많이 온다 왜 낙사도 없니 또 탱크 왔다 얘들아 여기 문 열려있잖아 일로와 어디가 어디 어디 맙소사 너 우리가 어떻게 알아 빨리와 빨리와 아니면 계속 열려있었던게 아닐까 얘들아 얘들아 갑자기 뿌해진다 뭐야 이게 UFO야 아니 이거 UFO 아니야 하나 남았어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는 없어 미안 간만에 육식 좀 해야겠다 어 여기 맞네 어 여긴 뭐야 어 여기가 그 거기 위로 올라가는거 옥상 여기서 버티다가 이제 그거 일이라는거 맞다 어 무적보단 더러움이 좀 더 어울린다 생각 조용히 해 엉덩이를 결계인가 못 가겠군 흐흫 야 어디갔냐 인포야 어디갔어 또 막는다 막는다 살려줘 야 얘들아 올라오고있어 지금 엄청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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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쵸 살려줘 나 니 위야 우쵸야 우쵸야 뭐해 거기서 지금 막아야돼 빨리 살려줘 야 막기 쩐다 응 엉덩이로 개잘 막기 와 애들 애들 막 멍 때려 야 쟤네도 기분이 더럽겠다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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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생 최고 더럽네 안오는데 야 쟤 쟤 찾아있다 찾아좀 죽여줄래 왜 나한테 돌진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어 왔다 아 짜식이 빨리 막아 막아 내 엉덩이에 바로 돌진하네 뿜쵸야 다시 엉덩이로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오 밀고 올라온다 얘네 야 애들 여기서 올라오는데 벽턱 올라와 내 엉덩이 밀고 막 올라와 야 뿜쵸야 너 밀어 너 망해 거기에 매달려있어 치료해줄게 더욱더 강해저 엉덩이가 되는거야 나한테 해줌 근데 누가 치료됐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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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내가 널 쫓아놨어 바로 그냥 휘 알리게 쓰 바로 그냥 죽여버렸데 야 모텔 주차장 중간에 소가 있데 흐흠흐흐흑 여기 소가 왜 있어 모텔 주차장은 근처 히흐흐흐흑 dla 야 얘들아 못해주지 지금 가야돼 얘들아 여기 아니야 여기? 어 구트팀 도착했대 어디지? 어 어 어? UFO다 저 상한 계란후라이 아니야? 저렇게 못만들 수가 있지 UFO를? 와 세상에 제나가 맙소사 일단 엔딩이 너무 멋있었네 이번이 특히 끝 얘들아? 쿨럭 으흠흠 우와 이래서 레포대가 끝나는 건가 이렇게? 빨리 꿀어 이런 똥망 게임을 시켜? 똥망이라 하지마 얼마나 재밌었니? 이렇게 이렇게 예 여러분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분씩 부탁드리고요 레포대의 모든 엔딩을 담았습니다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예 진짜 제 저희가 7시간동안 열심히 했는데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예 녹화 종료할게요 여러분 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